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랑을 위로로 사랑하시며 독립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.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. 모두 줄게 경배하십시오.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위로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God에 B 우린 우리에게는 말씀임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위로로 사랑하시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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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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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영원히 영원히 주 예수 다시 주 주 예수 영원히 오 영원히 영원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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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박수 박수